제가 우연히 시몬스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좀 오랜만에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봤던 광고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서부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모티브로 하는 토끼 캐릭터를 통해서 제가 살면서 겪는 일들, 말하고 싶은 것들을 그림과 조형 작업을 통해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몬스 광고 속에 등장하는 공간 속에 저의 토끼 캐릭터가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수영을 하면서 뒹굴거리는 모습 점프 영상에서는 공 위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공이 움직이는 대로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들을 연출해봤어요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의 문제들 때문에 쉬는 동안에도 피곤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시몬스가 협업한 이번 NFT 작업을 보면서 잠시나마 아무 생각 없이 다 내려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저와 시몬스가 함께 작업한 NFT 영상을 구매해주시는 모든 홀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작업한 디지털 아트워크 실물 포스터를 선물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